안녕하세요. 팟캐티비입니다. 예스라이브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그간 연기했던 대한민국 킬링 콘서트를 12월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2시 대구 호텔 수성 컨벤션 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킬링 콘서트는 MC 조항조, 박규리로 진행하며 미스트로트와 미스터트롯에서 상위권으로 진출했던 청춘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회 콘서트에는 서지호, 마리아, 이도진, 신인선, 빛나 등 7명이 출연하고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2회 콘서트에는 조항조, 지원이, 윤태화, 노지훈, 강혜연, 영지, 김유선 등이 출연합니다. 예스라이브는 이번 콘서트에서 많은 분에게 즐거운 대중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화려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무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춘 트로트 스타들의 팬클럽에서는 벌써부터 관람 무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티켓 예매는 예스라이브가 운영하는 파켓몰에서 오는 11월 8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